핸드폰 주시죠. 이거 나. 나 차금이! 나! 내꺼야. 이 내리! 이 내라꺼야! 이제 본색이 다 들어갔다 이거야? 상스런 짓도 적당히 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! 그러게 조용히 물러났으면 이 꼴은 안 당하셨죠.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나가? 나는 소연황후처럼 억울하게 안 당해. 뭐라고 했어 지금? 소연황후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걸 보니까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네? 닥쳐. 황제식이나 돼서 고작 닥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이 개자식아! 지금 폐약기 무슨 막말이야?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? 나 아직 황후야. 넌 내가 해고 있고. 잘 들어. 나 절대 안 쫓겨나. 내 억울함 다 풀고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갈거야. 이혁. 저 꼴통이 들어와서. 어디 썼던 겁니까? 얼마나 고급을 했는데. 할마마마.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할마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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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마모. 할마모. 할마모.